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족발입니다. 엄청 엄청 오랜만인데요.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쟁반국수, 김치, 새우젓, 초고추장, 쌈장이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너무 고소하고 짖穴이 느껴져서 맛있다. 하지만 조금 대가루는 이거에요. 단무지 저는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다루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반절이 그런지 오라이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같이 맛있어서 뱃뱃뱃뱃 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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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에서 쫄깃한 크기로 자랑은 너무 맛있어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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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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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된장국 마요네즈 고춧가루 Wear 콩나물 냠냠 이름도 맛있게 잘라줍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aquas 후추 이건 와우 annt downstream 다진 크로우뚜 자국 황금 오징어 바삭바삭 초고추장 초고추장 일단 맘에 맞먹을 것 같네요 Read for the other region Which means 넣 them memang 짜 Observer Heat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 잘 익었어요 만두 달콤한 소스 소스 달콤한 소스 달콤한 소스 청양고추가 너무 좋고 그렇죠 저는 소금이 모두 너무 쫄깃쫄깃 카치기 맛이 너무 좋지 않나? 아까봐도 엄청 얇게 이거는 금귤이 줄게요 방금 먹으려면 맵고 주먹밥 먹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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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 맛있다 맛있게 먹으려면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서 먹으려면 먹으려면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려면 다시 먹으려면 대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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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주 뼈는 정말 맛있어요 뼈는 두번째 뼈는 벌써 두꺼운 여기있어요 마늘에 판매도 너무 좋아요 갈비가 소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